자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차중량 1430kg 입니다 190 마력이구요 그래서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보면 약 7.52kg이 나오죠 그럼 약 8초 전후에 제로백 타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포츠 모드로 가구요 에어컨 끕니다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출발해서 초기에 약간 지체하는 현상이 느껴지구요 이후에 꾸준하게 힘을 모아서 가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휠 스핀이 좀 일어나고 있죠 자 직렬 4기통 2.0 가솔린 엔진이죠 190 마력의 힘을 내는 엔진이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를 한 시속 100km 가속 시간 데이터를 보면서 그 결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보시겠습니다 메네세스 벤츠 A220 세단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 결과입니다 10차례 테스트를 했는데요 10번째가 25.27kg 는 이 부분인데요 정상적인 데이터가 아니죠 제외하면 모두 9개의 데이터가 남습니다 가장 빠른 기록 7.53초 가 나오네요 그리고 가장 느린 기록은 7.87초 0.3초 정도의 차이면 모든 테스트가 상당히 비슷한 결과값을 보이면서 유효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자 주행 거리 보시면 107.84m 가 가장 짧구요 그리고 122.96m 가 가장 깁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시간과 거리가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인데요 두 번째가 가장 빠른 시간이죠 7.53초인데 거리는 108.56m 로 107.84m 가 있죠 107.84m 보다 약 1m 정도 더 달렸습니다 가장 느린 기록 7.87초는 주행 거리가 120.76m 로 역시 거리도 가장 멀리 달렸습니다 가장 긴 거리를 달린 거죠 가장 짧은 시간 7.53초 기록을 보면 이런 그래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행 거리로 본 기록이죠 주행 거리로 보면 108.56m를 달렸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록을 다시 시간 기록으로 보시면 이런 그래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의 변화 없이 꾸준히 가속하는 그래프를 만나볼 수가 있겠죠 7.53초 만에 시속 100km를 도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느린 기록 7.87초와의 차이 한번 보실까요 가장 빠른 기록과 가장 느린 기록의 그래프를 겹쳐서 보고 있는데요 거의 중간 부분에서 약간 격차가 보이고 있지만 끝부분까지도 거의 일치하면서 가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록과 가장 느린 기록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기록이 포함된 리포트를 보시면 이런 기록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느린 기록 7.87초 가장 빠른 기록 7.53초 주행 거리로는 가장 멀리 간 거리 122.96m 가장 짧은 거리 107.84m 메이커가 밝히는 2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은 7.0초죠 해치백이 6.9초였구요 세단은 7.0초로 시속 100km 주파 시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메이커가 밝히는 공식 기록과 큰 차이 없는 약 0.5초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이는데요 가장 빠른 기록이 메이커가 밝히는 기록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 0.5초 정도 차이가 난 건데요 이 정도면 준수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차례의 테스트 결과 값이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 라는 얘기구요 1430kg의 공차중량 그리고 190마력의 힘 계산해 보면 7.52kg 정도의 마력당 무게비가 나오는데요 제로백 타임 가장 빠른 기록 7.53초가 여기에 딱 들어맞는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A220 세단 제로백 가속 테스트 결과 살펴봤습니다 13.55kg 이 점서치 조사장의 도전 10.6kg 히츠 A220 세단 14.5kg 14.55kg 14.55kg 16.55kg 15.55k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